엔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앞까지 가놨으니까 바로 하면 돼요 노말 엔딩 그냥 바로 보면 돼 좋았어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여기 딱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한번 가면 오호! 핫! 핫! 샵! 빠! 여기 중간 길로 가져요 그리고 여기 부러지겠지? 그럼 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다 다리고 부러질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클리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어때요? 정말 쉽죠? 어? 어? 이거 큰일났다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되는데 아까 전에 앙증맞은 벼 여기서 장미를 쉬어.. 사라지게 해줘요 그럼 이제 장미가 사라졌어 응? 사라졌어? 좋았어 내려가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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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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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나 죽는 줄 알았어 비올라! 비올라 맞니? 비올라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빠! 죽는 줄 알았어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빠가 아빠가 너가 늦게 들어오길래 얼마나 놀란지 아니? 집에 안 들어와서 계속 숲속을 찾고 있었단다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다 비도 오고 하니 빨리 집으로 가자구나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아빠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뭐.. 뭐야? 저런 썩어 문드러진 괴물 같은 건 이럴 수가 비올라 물렀어 꿍 꿍 무조건 두 방 쏘더라고 허허 허허 이런 썩어 문드러진 괴물 같으니 허허 아빠 아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어? 아빠 그거 봤어 아까? 하반신이 없던데? 어 나도 봤다 나 예이야 오 장난 아니잖아 나 깜짝 놀랐잖아 얼른 집에가서 고기 먹자구나 어? 진짜? 맛있어? 네 진엔딩이에요 아 진엔딩이 아니라 그냥 노말엔딩 넌 노말엔딩 이렇게 집에가서 비올라는 고기를 먹었답니다 목살을 맛있게 먹었어요 쌈 싸서 역시 목살은 쌈 싸먹어야 돼 어 이름을 보니까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네요 음.. 일본어가 뭐라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노말엔딩 끝 이 스크롤 같은 거는 여러분들 잘 안 보시잖아요 저도 잘 안 봐요 그래도 한 번쯤은 보면 좋겠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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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쯤에 계속해서 해봅시오 뭐 뭐